어제 보러 가긴 갔는데 어제 3시? 3시? 너 어제 3시에 뭐 했니? 3시? 3시라면 내가 그때 영화 보는 중이었지 아마?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오후 3시에 요리하고 있었던가? Was I cooking at 3 o'clock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 너 그때 요리하고 있었잖아. 옆에서 내가 봤거든. 어떻게 해요? 그래 너 그랬어. Yes, you were 하면 되겠죠. Yes, you were. Yes, you were cooking. 근데 이제 반복 안 하고 Yes, you wer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아니 너 그때 요리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No, you weren't. 아니 나 그때 그 뭐야 그 즐거운 시간 안 보내고 있었는데